시간 너로이니 시 한정서 낭송 박영희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는 너 누가 무어라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똑딱이며 묵묵히 가는 너를 때로는 야속하다 원망도 했다 기다려주지 않아 무심하다 외면도 하고 싶었다 두둑한 배짱이 불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안다 너로 인해 할 일을 가닥잡고 바삐 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며 계획도 세우고 가는 세월도 가늠되니 고마운 존재인 것을 알았으니 탓하지 않으련다 얌 ah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